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분은 인관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좀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오인 다음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리스오인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고 범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수 5장 17,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지나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가복 11장에 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말로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 자리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화를 내시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들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 11장 17절에 오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행동도 돌출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신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기도이며 또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멕시코 시디에 있는 우리 순봉원교회 집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었던 지난달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우리가 함께 읽는 원이어 바이블 이 성경 책 부분이 욕기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려움을 기도로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멕시코 순봉원교회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욕기를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실제 현장 속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지 오늘 욕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논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욕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욕기 1장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욕을 참수한 이후부터 의로운 사람 욕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동방에 갚고였던 욕은 약탈과 천재의 지변으로 엄청난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알거지가 됩니다. 친남, 삼녀의 건강하고 총명했던 자녀들이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악창이 나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중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에게 이제는 아내가 멸시하며 비난하고 친구들이 찾아와 정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욕기 마지막 장 본문에서는요 욕의 놀라운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욕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모든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더 많은 값절이나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요 이기려고 하면 의욕만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지략이 꼭 있어야 하겠죠. 잠원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자는 지략이 많음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자신의 군사보다 훨씬 더 강한 일본 외적과 싸워서 23전 23승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의욕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올바른 전략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로부터 조총을 수입해서 무장했는데 이 조총은 약 100보 정도의 거리를 날아가지요. 그런데 조선의 군사가 갖고 있는 활이라는 무기는 30보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런 거리를 가지고 싸우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거리에 접근전은 피하고 특별히 고려마을 최무선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조선이 훨씬 앞선 무기인 대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포를 가지고 멀리서 폭역전을 해서 싸우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여 전략을 가지고 싸우니까 23전, 23승하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균이라는 사람,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나섰던 원균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목을 베어가지고 전공을 세우는 용기 있는 장수답게 보이려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리하게 접근전을 펼쳤다가 백전 백패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과 어려움의 배경에는 원수막이 사탄이 있었습니다. 욕기 1장 9절로 1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원수막이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욕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기도할 때 이전의 소유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허락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장하려고 하는 원수막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포탄이 되어서 날아가면 그러면 원수막이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히스기아 왕 때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산해비렴한 사람이 18만 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파죽지서로 공격해오죠.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히스기아 왕이 그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천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열한기와 19장 35절이 이렇게 말합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나타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니엘도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뒤지고 뒤지고 뒤져도 흠잡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 왕을 적당히 속여 왕의 어인이 찍힌 왕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모함하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닫아서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의 밤을 지켜주는 호위병이 되고 따뜻한 모포가 되고 푹신한 벽이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 근심 속에 와서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느냐 그러면서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네가 혹시 죽었냐 살았냐. 그런데 다니엘이 밑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지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까? 다니엘스 6장 24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뼛까지도 부숴들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올 때는요. 사자가 순한 고양이 강아지보다 더 얌전해요. 오히려 다니엘의 모포가 되고 벽에가 되어줘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발이 땅에도 닳기 전에 그냥 사자가 그냥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들을 움켜잡고 뼛까지 부숴들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길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패배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 없이 자기의 힘만 믿고 나갔다가 오히려 자기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소의 교회와 기도를 통하여 함께 영적인 포교육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 속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의 현장에서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난의 현장에서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보십시오. 마귀가 참수한 이후로 요베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으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요베의 옛날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 또 젊은이 엘리우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처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논쟁에 빠지는 거예요. 논쟁. 그렇지만 논쟁이 아무리 길어지고 아무리 뜨거워진다 할지라도 요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그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 회개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의 총량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남자가 한 5천 단어, 여자는 한 2만 단어에서 말 많은 여자는 5만 단어까지 어쨌든 이런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기도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오해를 받을 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내던진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와 만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정답은 풀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줄 수 없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헛된 일이죠. 예를 들어 이 더운 날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담당한 분이나 전문가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전화했고 자기 여자친구 보고 하루 종일 에어컨이 안 나오네 어쩌네 수다를 떨어보면 그게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생로병사의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여 더 큰 오해를 만들지 말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래라? 하나님께 아래라. 다시 한번 옆집 아저씨한테 아래라. 뒷집 아줌마하고 얘기해라. 하나님께 아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온 세상이 불경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상한 사람 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께 아래면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내게 바르게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시카고에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로요라 대학의 교수였고 예수의 사제였던 신부님이에요. 존 포엘이라는 분이 쓴 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좀 제목이 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오면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누구든지 회복이 일어나려면 속 안에는 그 어떤 상처,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을 털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회복은커녕 오해가 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내가 책임을 지게 되고 아니면 싫어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두고 답답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털어놓을 수 있는 이 교제의 다섯 단계를 이분이 말씀합니다. 다섯 단계. 회복, 털어놓을 수 있는 교제까지 가는 이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우리가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단계죠. 교회에서도 우리 처음 만나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가서 참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단계.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 오늘 날씨가 참 덥죠? 네, 그렇네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 오늘 날씨가 더운데 교회 실내 에어컨 온도가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우리 올리면 어떨까요?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 네 번째가 묻고 대답하는 단계입니다. 내 의견을 표현하면서 당신은 묻고 대답하는 단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함께 토론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는 단계. 우리말로 얘기하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 여기까지 가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잠깐 자기는 기쁜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갖고 막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허심탄회하게 사람들한테 다 털어놨더니 나중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저거 가정이 깨어지고요. 교회가 깨어지고요. 난리가 일어났어요.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적인 죄는 이게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이게 오히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대표 선수 가운데 기성용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 개인용 페이스북에다가 감독 욕하는 말 몇 개 썼다가 잘렸어요. 지금 얼마나 어렵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바보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복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껏해.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뭐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깊어지면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좀 덥죠. 그런데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할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 시원하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조금 대화. 그다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괜찮았죠. 괜찮았죠. 조금 더 깊어지는 단계.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말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속을 썩이고 애들이 걱정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정도 가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 기쁨도까지 다 털어놓는 이 허심탄회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 속에 선이 나타나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힘쓰다. 힘써라 하는 말이 대부분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보면 22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건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그러니까 땀방울이며 핏방울이며 기도하니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여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 힘쓰더라 힘쓰더라.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눈뜨고 사방을 돌아보고 앞뒤를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주보 읽고 핸드폰 만지고. 저분을 보세요. 저분은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초대교회 부흥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목사님 우리 구역은 왜 잘 안됩니까? 당신은 밥 먹을 때는 힘쓰지만 기도할 때는 힘을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는 왜 이렇습니까? 노는 것은 힘쓰지만 놀러가는 것은 힘쓰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힘을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힘쓰면서 기도하기는 힘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 구역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의 시간과 말을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려주실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뭐하라고요? 힘쓰다. 옆에 사람과 일사합시다. 기도에 힘을 씁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승리하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되고 또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교만. 성경에는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을 무려 약 3600군데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 피곤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중요해서 못합니다. 이미 다 했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못합니다. 이유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뭐다?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 이걸 조금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현대인들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인간의 평등에 대한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다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키가 적거나 크거나, 뭐 뚱뚱하거나, 가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의 평등의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제외하면서요. 교묘하게 사상평등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평등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모든 사상 역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식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모든 다른 신앙관을 가진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므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신앙은 다 동등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대로라면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도 되고, 여자와 여자도 되고, 뭐 다 동등하다. 다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어떤 신앙, 즉 성경의 진리라는 사상은 깨어져 버리고 다른 이의 신앙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현대 기독교 신앙, 미국의 기독교가 이런 사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저렇게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왜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말씀대로 성령 받아야 돼? 말씀대로 주의성수 해야 돼? 말씀대로 십일주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편리대로 자르고 붙이고 마음대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 15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인생의 진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 조술가이며 교회 교육 분야의 전문 사획자인 톰 슈츠와 조하니 슈츠 이 부부가 왜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조사에서 네 가지의 답을 찾아서 책을 썼는데 첫 번째가 정죄받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느낌. 아니 왜 교회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만큼 정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저 앞에 앉아있는 집사라는 사람? 저 권사하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아니 저 목사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남한테 해를 안 주고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내가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도네이션 얼마나 많이 했는데?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텃밭에 최소의 11조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이따가 저하고 면담해야 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안 되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세인들처럼 자기의 의의에 사로잡히면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은 교회가 내 뜻대로 되어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교회에 칼을 들이대요. 주님께 칼을 들이대지 못하니까 교회에다가 칼을 들이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옳은 겁니다. 나한테 잘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내가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돌이켜 무엇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아무리 손에 마시는 것을 가져도 아무리 재미있는 장르감을 들어도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엄마를 찾아옵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있으면 또 놀아요. 그리고 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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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을 갑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왕 남북을 통일하고 가장 위대한 리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말년에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징계를 옵션으로 줍니다. 너 7년 동안 기근을 만날래? 원수에게 쫓김을 당할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도는 것이 낫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이게 다윗의 다윗 때문이에요. 매를 맞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전염병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사무에라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관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실수를 해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요 이 심령 속에 기도의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기도의 영적 포탄으로 말리암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사람을 바라보면 망하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억울함, 그 답답함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 사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활란 날에 누구를 부르라? 여러분과 제가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욕을 통해서 배우듯이 기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 이기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억울함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과 논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가 힘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를 막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올라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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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